형 머리 마스테이지 좋아져. 이거 진짜 시원해. 진짜 시원해 형 형. 야 충분히 잘 들어오겠는데. 어쨌든 오늘 안 나가고 여기서 있는다. 너무 좋다. 이거 형 그거잖아요. 야 여기 플레이션도 있고 좋네. 편한 옷 좀 입자. 갈아입자에 옷방에 옷 있어요. 아까 전에 침대 옆에 있었다고 그랬잖아 아까 전에 세호가. 침대 옆에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. 여기 형 반팔티 이런 거 맞네. 형 이런 거 이런 거 입어요. 얘 이거는 ㅂㅅ망. 반팔티가 ㅂㅆ이야 이게? 얘 얘 이건 엘ㅉ Lac 입고 다녀네. 엘ㅅㅅ Ran and ㅅ indem. 얘 이거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거 LORD Krieg. 얘 martyr 형 동대문 가면 세이고 셌어? 동ng월에 안 하나? 이거 엘ㅇ 새이? 야 이것도 예쁘다 이거 뭐야. 땀 ㅂ이네. 너무 예뻐 이거. 한 번 입어볼게요. 약간 이런 느낌에 입어도 괜찮죠 형? 그렇지, 그렇지. 옷방 가시죠, 옷방. 옷방기가 저거 많아요, 입을 거. 와, 양말도 엄청 많고. 야, 팬티 뭐 이렇게 많아? 야, 이걸 입는다고? 아, 이거 좀 아이잖아요. 이거 좀 아이잖아요. 아, 심각하네. 이거 너무한데, 이거? 야, 빨리 뭐 입자. 아, 입어야지 형. 맞네, 입어야지. 바지 편안한 거 하나 뭐 입어야지 뭐. 반바지 없나? 긴바지 가위로 자를까요?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입을 거? 어, 그냥 약간 남친룩으로 입자. 아, 짙듯이 바닥에. 오버하지 말고 딱 편하게 딱 집에서 입을 거 한 번 입어. 야, 오버는 누가 하냐, 집에서. 으앙. 추워! 승티링이 남은 ㅠㅠ 뭐? 정말로. 자, 다시. 이거 먹게, 이제. 알았어. 알았다고. 멋있다, 우리. 편안한 복장. 집에서는 이런 복장이 제일 편하지 않겠어? 라면 먹을 걸 대비해서 흰옷을 입어요. 난 정말 나라인 것 같아.